다음은 니퍼언니랑 아커니의 모음톱 보여드릴게요 침대 가까이 갈게 무심 무시하게 여성 다 내린 척척해 바닥에 주면 왜 그림자 넌 두려워 날씨가 다른 게 눈에 뜬 것 같아 아 넌 위에 벗어 나의 꿈을 날 괴롭혀 내 꿈을 꾸게 해 난 춤추고 놀래 감히 덜인 너의 그 몸 위에 주문을 걸면 아무 일은 못 쉬다 아무 일은 못 쉬다 아무 일은 못 쉬다 차가운 단체뜜이 있어 일어났어 황혼에서 새벽 날 회전해줬대 이 관계가 쉽지 않아 되게 고개 있는 걸 넌 벗어날 수 없어 또 마주치란 말 다쳐 날 부르르 무릎을 잊고 오늘 완벽하고 다시 엉망인걸 아 넌 위에 벗어 나의 꿈을 날 괴롭혀 내 꿈을 꾸게 해 난 춤추고 놀래 감히 덜인 너의 그 몸 위에 주문을 걸면 아무 일은 못 쉬다 맞아 레드벨벳이다 옷도 딱 줄인 애들이랑 꼭 너무 잘 어울리네요 여러분 박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박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으로 우리 기움이 다연이에 귀여운 던던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까요? 분위기 전환! 어디야? 귀여워! 너무 좋아! 오우 베이비 리듬이 마 바이디! 1. 2. 3. 4. 5. 5. 5. 5. 6. 6. 7. 7. 7. 7. 7. 9. 9. 10. 10. 11. 11. 12. 13. 14. 감사합니다. 인사. 사연이가 거기서 좀 있을게요. 저희 다음으로는 여자친구의 시간에 달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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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리카의 롤리입니다 다음 곡은 리카의 롤리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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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큼하게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벌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세이와 세이의 킹콩입니다 즘 이랬으면 바로 갈게요 이번 무대에 특별히 백댄서도 준비해놨습니다 가시죠 1년 때 시간보다 2번째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나스오 흔들어나 물러나 흔들어라 헬로 헬로 맘대로 해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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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헬로 맘대로 해 이번 무대에 tylko 너희나 멍든 우리의 같은 엄마로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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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